안녕하세요 아트 오브 그레이 기절군 입니다 이번에 그릴 그림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낡고 빛바른 흑백 사진을 칼라 그림으로 복원해 보려고 하는데요 존재하지 않은 색을 상상으로 표현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네요 음 그래도 고작 그림이 독립운동만큼이나 힘들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결의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의 스물다섯 윤봉길 나도 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에 당장 독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대국들이 약해진다면 조선과 주변국들은 독립할 것이다 즉 독립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몇몇의 장교를 즐겼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써 조선인들이 각성하고 다시 세계가 조선을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지금 세계지도에 조선은 일본으로 칠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독립인거로서 그 시기를 앞당기려 하는 것이다 그녀들과 함께 기회에 따른 백악관이다 그녀들과 함께 기회에 따른 방향으로 찾아나다 그래서 그녀들의 사람들을 나눠지 Call of the National Secret Gottes 그녀들과 함께 기회에 따른다 그녀들과 함께 기회를 하며 그녀들과 함께 기회를 따라가기라 그녀들과 함께 기회를 주 dynamic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